최근에 레고를 샀어요 요즘 핫한 이제 나올 때쯤은 핫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꽃다발 레고를 샀는데 이 모습을 원세 분들한테 보여주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달렸습니다 이렇게 봐주세요 언박싱 근데 이 저번에 했던 레고는 한 1시간짜리로 만들었는데 이거는 얼마나 걸릴지 몰라가지고 약간 브이러브처럼 좀 편하게 짓기로 했어요 이거 진짜 완성하면 이쁠 것 같아 그러면 바로 시작할게요 하나 둘 셋 어떤 꽃인지 설명까지 있어요 잠미도 있고 라벤더도 있고 시작! 처음에는 흰색 꽃 만들게요 짠 오늘 얘기를 할 계획은 없어서 자 질문이 왔어요 제가 레고를 좋아하는 이유는 저는 딱 뭔가 집중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진짜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전답이 있잖아요 그냥 만드는 법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고민도 안 해도 되고 그냥 여기 서 있는 대로 그냥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엄마한테 혼난 적이 있어요 레고를 너무 오랫동안 하니까 그건 적당히 하려고 어... 제 레고 처음 하시는 분은 큰 거는 좀 하면 힘들 것 같아요 제가 한 것 중에 제일 큰 게 그... 기묘한 이야기에 레고가 있어요 이틀 걸렸는데 한 8시간, 7시간씩은 했던 것 같아요 성격상 뭔가 완전히 안 되면 약간 마음에 되게 걸리거든요 그래서... 그래서 몇 시간이나 했던 거였는데 처음으로 이제 레고 하시는 분들은 약간 재미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아 너무 힘들다 막 이렇게 느낄 수도 있으니까 저번에 제가 ASMR 때 해리포터 거 했는데 그 크기가 한 시간 반 자리래요 그래서 그 정도로 하면은 조금 또... 처음에는 뭐 재미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진짜 레고 잘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설명서 없이 그냥 있는 걸로 만드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아 그건 진짜 대단한 거 같아 이거 안 넣어? 이렇게 붙여야 되나? 이렇게? 저는 쉴 때... 쉴 때? 뭐하지? 아 그냥 그냥... 그냥 여러분이랑 똑같을 거예요 그냥... 동영상 보고 드라마 보고 영화보고 영화보고 펜트하우스를 되게 재미있게 보고 있었는데 지금 시즌2가 끝났어요 시즌3가 나온다고 하니까 기다려... 기다려... 못 기다리겠어 앞으로 집 쓰닌 만큼 만나... 안 나가본 일수? 우와 세 번째 귀였다 기본적으로 일단 연습이나 있으면 어쨌든 일단은 회사를 가니까 집을 나가게 되는데 그거를 안 쓰면은 2주... 2주 정도는 집에 있지 않을까요? 회사 갔다가... 와서? 밥 먹고 끝! 우와... 뭘까? 아 최근에 진짜 먹고 싶었던 게 트러플 파스타를 너무 먹고 싶었어요 그거랑 햄버거를 너무 먹고 싶었는데 햄버거는 최근에 먹었어요 스케줄 때 좋은 게 다 같이 있으니까 되게 많은 걸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혼자 먹는다고 하면은 약간 한계가 있잖아요 약간 1인분을 시켜야 되니까 만약에 찜닭을 먹고 싶은데 1인분보다는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게 더 맛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시키면 내가 먹을 수는 없으니까 약간 뭐 숙소에서 애들이랑 먹을 때나 뭐 스케줄 때 밖에 못 먹으니까 그런 게 그리울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우와 벌써 하나 했어 근데 이 꽃 레고 그 SNS에서 봤거든요 처음에 근데 처음에 본 순간 우와 대박 막 이랬어 너무 예쁘지 않아요? 짠 하나 만들었어요 그렇게 뭔가 어려운 느낌이 나는 거 같아요 제가 이거를 하나만 더 만들 거예요 제가 레고 시작한 것도 약간 추천 받아서 처음에 했었어요 직선이다 보니까 내가 레고 하는 것도 재밌다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그러다가 레고 사러 가서 처음으로 한 게 그 기묘한 이야기였어요. 진짜 첫눈에 반했어. 우와 대박. 너무 예쁘다 싶어서. 원래 레고 할 때 TV를 보면서 하거나 음악 들으면서 하는데 또 소리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렇게 조용하게 하고 있는데 어색하네. 이 노래 안무도 되게 예쁜 것 같아. 이 안무에 달력을 이렇게 넘기는 안무야. 이렇게 한 번씩 넣을 수 있는 노래. 이 노래. 아 왜 따라? 이렇게 되고. 여기. 약간 위치가 조금 어렵네. 겹치게 하는 건가? 이렇게 춤추다가 안 끊어졌네. 계속 춤을 추고. 지금 배고파서 밥을 시켰거든요. 빨리 왔으면 좋겠다. 밥이 왔어요. 일단 먹는 시간. 잘 먹겠습니다. 진짜 많다. 진짜 많다. 이 부분은 좋아요? 아니면 이파리 부분은 좋아요? 어렵네. 둘 다 좋았는데. 약간 이렇게 김치찜이나 뭔가 찌개나 그런 거는 약간 이 부분에 더 좋은 것 같고. 둘 다 좋은데. 근데 원래 저는 겉절이를 되게 좋아해요. 그래서 칼국수 먹을 때 같이 먹는 게 되게 너무 맛있더라고요. 김치찜도 되게 최근에 대해서 먹어본 것 같아요. 쥬오랑 밥 먹다가 김치찜 먹자 막 이렇게 됐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. 저는 밥 먹을 때 무조건 음료수를 마실 버릇이 있어요. 우리 때 부터. 분명히 레고 만드는 영상이었는데. 먹고살아야지. 일단 미나가 이제 다음에 하고 싶은, 해보고 싶은 컨셉의 앨범. 음... 또 어려우네. 음... 저희는 퍼포먼스로서 되게 크라이퍼미가 되게 좋았었어가지고 그런 어두운, 뭐랄까 약간 무거운 그런 컨셉도 되게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. 부거랑... 힙합으로 해볼까? 랩을 해볼까 해서 노래를 찾고 있긴 한데 제 노래가 약간 좀 어른스러워하다가 많아서 조금 어렵네요. 미나는 본인의 최애 머리로 뭐예요? 흑발이요. 앞머리 있고 없고? 앞머리 없고 흑발, 귀머리가 최고. 좀 펜실때 머리도 되게 좋아하거든요. 맨날 포니테일 했지만 그냥 앞머리 딱 이렇게 일자로 입고 엄청 긴 피스 붙여가지고 포니테일 한 것도 되게 좋았어요. 지금 그때 사진 봐도 어, 이 머리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처럼. 되게 아팠지만 되게 길게 예쁘게 하려다 보니까 되게 무거워가지고 저 머리로 모애모아는 못해요. 펜실라서 할 수 있었던 머리였어요. 그래서 펜실도 뮤비 찍을 때 머리를 이렇게 돌려야 되고 여기서 머리를 넘겨야 되고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했었는데 다른 노래는 안 돼. 못해. 뭔가 비하인드 사진 보고 되게 사람들이 내 머리를 애들이 땡기고 있는 것처럼 되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내가 들어달라고 너무 여기가 아파가지고 너무 무거워서 아팠으니까 애들한테 한번 들어달라고 얘기를 한 거였어요. 지금, 지금, 지금이 어떤 시기냐면 티티티 지금 회사 게 나오고 있고 브이로그 조금씩 나오고 있는 그 시기에 지금 이거 찍고 있어요. 아, 회사 아파 어떡해. 난 진짜 못 보겠어. 아, 나 너무 웃겨, 지금. 아니, 하나도 안 봤어. 너무, 아, 어떡해. 근데 약간 티티티는 항상 그런 거 같아. 되게 게임이나 그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근데 나도 모르게 되게 신나고 뭔가 승부욕이 생기고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촬영 끝나고 아, 어떻게 나올까. 아, 진짜 못 보겠더라고. 밥 먹으니까 밥 먹었으니까 다시, 다시 이렇게 재개. 알겠습니다. 이걸 하나 만들었으니까 이제 두 개 더 만들어야 돼. 와 이거는 진짜 마음께난다 근데 약간 콘서트 때는 막폴러스 전에 그 팡 떠지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 되게 재밌는 거 되게 그런 소리가 되게 라이브감이 있어서 좋은 거 같아 되게 뭔가 행사 다녔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학교 축제에 아니면 그런 거 다녔을 때 생각이 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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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.. 아니? 뭔가 날개 같지 않아요? 손가락인가? 어? 돌아가는데? 약간 틀린 거 아니겠지? 안 되는데? 안 되는데? 아! 여기 있었지? 완전 여기 찾았고 어디 갔는데? 완전 찾고 있었다. 바보 같아. 근데 레고는 약간 잘 잃어버리는 파츠는 여분이 있긴 한데 저는 항상 여분이 없는 거를 잃어버려요. 저번에 제가 기묘한 이야기 했을 때 하나 없는 거예요. 여분이 없는 거로 잃어버렸어요. 함께 찾아라! 아아! 안돼 안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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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! 진짜 이쁜데? 이 꽃은 진짜 어떻게 생각했지? 레고라고 하는데 이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 아 아파 내 눈이 시원해 아 여덟 잊지 못해 저 그대가 안 와? 스윗터카 한 와? 원래 레고 할 때는 이러면서 안 해요? 원래 혼자 레고 할 때는 춤추면서 안 해요? 오해할까 봐 진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그냥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 아까 그 게임 하고 있지 않으세요? 게임 하려고 하지 마세요? 밸런스 게임 밸런스 게임 하려고 했어요 다시 밸런스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겨울에 에어컨 틀기 여름에 히터 틀기 겨울에 에어컨 틀기 더우면 내가 더 이상 벗을 수는 없어 근데 추우면 그냥 입으면 되지 않아 얼마만큼이든 내가 이불 덮고 담요 덮고 패딩 입고 이렇게 하면은 괜찮은데 그리고 저는 얼굴 시원한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괜찮아요 감자튀김에 간장 찍어먹기 아? 회에 케찹 찍어먹기 회에 케찹 찍어먹기 회에 케찹 찍어먹기 케찹은 좋아하기도 하고 감자튀김에 간장 너무 짤 거 같아 원래 감자튀김은 아무것도 안 찍고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소금이 뿌려져 있는데 거기에 간장까지 하면 너무 짜서 못 먹을 거 같아 탄산이 전혀 없는 탄산음료 녹아서 액체가 되어버린 아이스크림 뭔가 녹아서 액체가 녹아서 액체가 되어버린 아이스크림 아 그래도 뭔가 탄산 빠진 건 저도 비슷비슷하긴 하다 근데 계절이 여름만 있는 경우랑 계절이 겨울만 있는 경우 여름 제가 하와이를 좋아하기도 하고 또 샤워하고 나서 추운 게 너무 싫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샤워로 이렇게 따뜻한 물 맞다가 하 이거 어떻게 나가지? 하 진짜 이제 물을 꺼야 되는데 못 꺼겠는 거예요 너무 이거 꺼면 너무 추울까봐 하 외래가 계속 있어 50% 확률로 10억 바퀴 그냥 5천만 원 바퀴 와 무조건 5천만 바퀴 쌓이면 50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질문 아닌가 한 번이라고는 안 했어 그쵸 평생 라면 안 먹기 대 평생 탄산 안 먹기 라면 안 먹기 라면 안 먹기 역시 나 고기 좋아해요 토 맛 토마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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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 그리고 제가 토마토를 싫어해요 토 맛 토마토 왜냐면 입에 넣을 수는 있을 거 같아 그 전까지는 맛을 모르니까 알고 있어도 상상만 하는 거지 보기에는 토마토니까 입 안에 넣을 수는 있을 거 같은데 토는 안 먹기 왜 먹어야 되는 거지? 아 이거 질문 생각하는 사람이 뭐야? 25번 쉴 때마다 집에 이게 생기는 거예요 응 나방 바퀴벌레 나방 그래도 나방은 어디 멈추면 내가 뭐 커비드 막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거 같은데 바퀴벌레는 진짜 날아다니고 막 걷는 것도 빠르지 뭔가 나방이면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옛날에 숙소에 바퀴벌레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진짜 소리도 안 나 그분은 가만히 계셨어요 가만히 계셨는데 눈이 마셔주셨다 시간이 멈췄어 제가 말로만 바퀴벌레라고 해봤지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검색하기도 싫은 거예요 사진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니저님한테 바퀴벌레 나왔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좀 이상하게 보냈어요 바퀴벌레 근데 너무 검색하기도 싫잖아요 아 근데 너무 검색하기도 싫잖아요 그런 전신력이 없었어 너무 충격이어가지고 오는샘 마지막 범죄 생각보다 괜찮나? 지금 안쪽으로 좀 더 잘 못 한 거죠 이렇게 계속 이렇게 綺麗 이렇게 잘 안이 이렇게 아 뭐 또 틀렸어 노래 부르다가 틀렸어 날아가네 완전 근데 진짜 얼마 안 걸렸는데 진짜 많다 아 조금 깊다 짠 완성 진짜 이쁘다 진짜 이쁘다 색감도 즐기고 미나의 매부 만들기였습니다 바이바이